안녕하세요. 오늘은 STL 강의 첫 강의입니다. STL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C++ 문법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연산자 오버로딩인데요. 연산자 오버로딩 중에서도 단항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타이핑해둔 단항 연산자 오버로딩 샘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보시면 샘플온 포지션이라는 클래스와 메인함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메인함수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타이핑하기 위해 집어주시고요. 메인함수를 보시면 기본적인 변수들의 연산을 해서 출력을 하는 예제인데요. 일단 인트형 변수 n벨1과 n벨2를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벨2의 후위 연산된 n벨1의 값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연산의 특징으로 따라가자면 n벨1의 값을 먼저 n벨2에 넣고 그리고서 n벨1의 값이 증가가 될 텐데요. 결과 값을 출력을 하고 있으니 결과를 예상해보자면 값이 0이 나오겠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 제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STL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알아뒀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꼭 이번에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위 연산 결과는 0이 나올 거고요. 결과를 한번 빌드를 해서 보도록 할까요? 네, 예상대로 0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위 연산 결과를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단순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번 전위 연산 결과, 맞죠? 더 예쁘게 출력되기 위해서 스트링을 좀 더 넣어주고요. 이 상태로 이 정도면 됐네요. 결과 값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전위 연산이니까 뿔뿔 벨 1 먼저 값이 0에서 1로 증가된 다음에 2로 벨 2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정상적인 값이 출력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서 단항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 문법. 그 문법을 위한 기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기본이 되는 부분은 조석 처리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서의 연산자 사용, 그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형태 자체는 똑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저희가 미리 선언해둔 포지션이란 클래스를 가져오고요. 자연이 인트형이 아닌 포지션, 그리고 S1, 그리고 포스2, 네. 이렇게 객체를 두 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료형 전의 연산을 했던 것처럼 포스1은 포스2. 이름만 바뀌었죠? 마지막으로 출력. 미리 만들어놓은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부분, 포스1은 뿔뿔 포스2.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뿔뿔이라는 단항 연산자, 이 연산자 자체가 기본 자료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준 것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이 함수는 전의 연산 뿔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함수는 후의 연산 뿔뿔 주석을 단 그대로인데요. 이 위에 보이는 함수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 포지션의 전의 연산을 위한 그런 연산자 오버로딩 문법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사용자 정의 클래스 포지션의 후의 연산을 위한 그런 연산자 오버로딩 문법입니다. 연산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과의 약속입니다. 그 뜻은 형태를 어느 정도 외워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보시면 그 기본적인 형태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뒷부분에 만들 연산자의 종류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전의 연산 뿔뿔의 형태입니다. 이 형태만 갖춰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클래스를 만들게 되더라도 사용자 정의 클래스 안에서도 전의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후의 연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넣어주면 후의 연산을 했을 경우 이 연산자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기본 자료형처럼 연산이 쉽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형태를 외워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부를 잠깐 보시면요. 전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전의 연산을 했을 경우 이 연산자로 만들어진 함수로 들어오고요. 자신의 값을 x값과 y값을 플러스 플러스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포지션을 전의 연산 뿔뿔을 하겠다. 그러면 x, y값을 플러스 플러스에서 리턴해주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 값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의 연산 결과 저희가 포지션 1은 기본 생성자를 타고 들어가서 0으로 x, y값이 초기화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포지션 2도 같은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거고요. 포지션 2를 전의 연산 후 포지션 1에서 넣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지션 1은 x값 1, y값 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전의 연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만든 저 오버로딩된 연산자를 타고 들어갔는지 그게 맞는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요. 포지션 1은 포지션 2. 직접 호출을 해보는 겁니다. 뿔뿔 그리고 함수니까 이렇게 해서 같은 결과 값이 나오는지 정상적으로 같은 루트를 타는 거겠죠. 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전의 연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연산 부분만 마이너스로 바꿔줬죠. 나머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단항 연산자 오버로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 그 중 이항 연산 오버로딩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타이핑해둔 샘플인데요. 역시 메인 함수와 포지션이라는 클래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항 연산이라고 하면 단항 연산과는 다르게 항이 하나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 클래스 객체 3개를 선언을 하고 더하기 연산을 위해서 아랫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연산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요. 보시면 마치 일반 부분 자료형 변수를 더하듯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트 n3은 인트 n1과 n2를 각각 미리 3, 2로 선언을 해둔 다음에 n1 플러스 plus n2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해준다면 더 같아지겠죠? 이게 바로 연산자 오버로딩의 능력이죠. 다음 기본형 자료의 샘플은 지우고 사용자 정의형 자료의 더셈 연산에 대한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셈 연산을 보시면요. 이 부분에 디버깅을 걸고 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xo, yo 값이 들어가 있고 x9, y9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f11로 들어가 보면 바로 저희가 미리 선언해둔 더하기에 대한 이항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자면 맥의 변수로 받아온 9, 9 그러니까 p2의 값이죠? p2의 값이 p1에 더하기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로 들어가서 p1이 갖고 있는 x와 p2의 x를 더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포지션 pt에 들어갑니다. y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14, 14의 값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p3는 p1a 더하기 연산자 빌드를 해볼께요. p2 이 값과 그리고 방금 해주었던 이 연산이 같은 값이 나오고 같은 루트를 탄다면 더하기 연산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일단 지워주시고요. 이 부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해볼게요. 네. 타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어는 놓고요. 완전히 같은 루트를 타고 있죠. 이 이후는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operator 플러스 괄호 매개변수 괄호 닫고 이게 바로 여기서 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개변수로 자기 자신의 객체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호출해주는 것과 그리고 마치 기본 자료항처럼 P1과 P2를 더해주는 것이 완전히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이미 연산자 오버로딩의 80% 이상은 끝났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이후에 나오는 연산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지만 조금 더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중요도로 치자면 조금 더 낮은 중요도의 예제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석 처리를 하고요. 저희가 만들어놓은 마이너스 연산자 오버로드 이 부분도 한번 디버깅을 해서 타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지 확인해봐야 하니까요. 그냥 일반 기본 자료형 변수 마이너스 하듯이 똑같이 코딩을 해놨는데요. 타고 들어가보면 역시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자기 자신의 객체를 매개변수로 받는 함수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알 수 있겠죠? 기본 자료형처럼 똑같이 계산을 하면 미리 만들어놓은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또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을 조석 처리를 한다면 이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부분이 없다면 이 줄에서는 오퍼레이터 마이너스가 없다. 찾을 수 없다. 그런 식의 에러를 출력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P1과 P2가 같은지 확인을 하는 예제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디버깅을 걸고 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반복적인 부분인데요. 역시나 미리 만들어둔 오퍼레이터 네모 뒤에 부분만 바뀌죠? 계속 이런 식입니다.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에 들어와서 사용자가 정의해준 사망 연산자를 타고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X의 값도 같고 Y의 값도 같다면 그렇다면 같다는 결과를 출력해라. 아니라면 다르다고 결과를 출력해라. 이 안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이 부분은 플러스 성격에 맞게 사용자가 정의를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형태 오퍼레이터 뭐뭐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형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렬을 시키고요. 4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같지 않을 때 같을 때 반대의 경우를 예제로 만들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을 때와 다른 부분은 같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정해둔 같을 때 이 연산자 오버로딩은 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1 네 주석을 달아볼게요. 2 3 이것만 확인하고 이번 이항연산자 오버로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1번 2번 3번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역함수를 이용한 연산자 오버로딩과 매개 변수를 이용한 연산자 오버로딩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함수와 포지션이라는 이름의 사용자 정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석 처리된 부분이 전역함수를 이용한 연산자 오버로딩이고요. 그리고 주석 처리되지 않은 이 부분이 일단 보시면 멤버 함수를 이용한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선 저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역함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이번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 내부 형태를 한번 봐볼까요? 포지션 PT 포지션 PT 그리고 PT.X 는 뒤에 되어 있지만 더한 값 PT.Y 는 역시나 뒤에 되어 있지만 더한 값 그리고 리턴 PT 완전히 같습니다. 물론 이 더하는 부분을 제가 무시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완전히 같고 이 더하는 부분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역 함수를 이용한 연산자 오버로딩 형태는 기존 멤버 함수를 이용한 연산자 오버로딩 형태에서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받는 그런 형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아래 예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포지션 포지션 이란 클래스의 객체 PT1과 PT2 그리고 역시나 포지션 이란 이름의 클래스의 객체 PT3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PT3는 1과 1의 값으로 초기화된 PT1과 3과 3의 값으로 초기화된 PT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T3에 있는 두 객체 값을 더한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출력을 할 때 저희가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게 기존에 배웠던 멤버 함수를 이용한 연산자 오버로딩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형태를 다시 한번 되뇌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석 처리를 하고요. 아래에 제가 지금 작성하는 문장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Operator 플러스 PT2 네. 애초에 이 객체의 Operator 연산자이긴 하지만 이 연산자로 된 이름의 함수에 매개변수로 PT2를 넣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개변수가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것이 전역함수를 이용한 프렌드에 대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연산자 오버로딩으로 연결이 되면서 매개변수를 두 개를 받게 된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조석을 달아주시고요. 보시면 PT3는 PT1 더하기 PT2 일단 결과값을 한번 봐볼까요? 멤버 변수를 사용한 연산자 오버로드가 결과가 똑같이 나오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매개변수를 두 개를 받느냐? 이것은 바로 저희가 이런 연산을 했을 때 호출되는 문장이 PT3는 바로 이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동일한 문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똑같이 4, 4가 나와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과 같다고 했던 PT1과 PT2의 합 디버깅을 걸어서 타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타고 들어간 연산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을 직접 호출한 이 문장과 잠시만요. 주석을 달아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완전히 동일하다 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이것이 전역 함수를 이용한 연산자 오버로딩의 비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 맥의 변수를 4개를 갖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